passionate girl Hiu 이거 뭐야? 출연시켜주나요? It's not more sozier 그래? It's not more cleatt편 뭔가 짐이 좀 많아져서 이게 살다보니까 그거 LA에서만 너무 LA스럽지 아니 너스러워 아아 그래서 꼭 사고 싶었어 2명이 이렇게 화려했나? 언니 우리 집 왔던 거 맞아 기억 삭제 지금 바뀐 게 1도 없거든? 아니야 쟤네도 있었나? 진짜 세수 언니 뭐 사여서 근데 세수 언니가 근데 저번에 우리 집 왔었을 때 전체로 우리 오이준이한테 이거 놓고가서 안가져봐 6년째 얘들아 이거 보면 제발 좀 가져가는데 옷장이 내 것도 있나? 한 명이 후드 직업을 안가져라는데 연정 언니랑 세원 언니랑 걔 둘 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세정이야 세정아 저 모자가 8개월째 안가져라 야 나 2년째 너 아직 멀었다 아아 너 제발 좀 가져갈래? 저거 이제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따까지 해킹 유정이 오는데 뭐 달려까? 여기 유정과? 응 이따가 너 또 여기 가서 찍으러 가 언니 뭐해? 이따 갈 준비하고 있어 어디로 가? 우리 집 막 근처야 거기 왜 가? 언니 미팅 있다고 했잖아 아 나 여기 청아 언니랑 우리집에 있어 아 지금? Maybe 아 이따 나 가도 있는거야? Sorry I'll be gone 아 맞다 언니 이거 12시 전까지 된다고 어 1시 전까지 1시까지 우리 생각 있어? 아 그럼 그만 아 우리 생각 있냐고 아니 나 1시에 미팅이라니까 오케이 근데 세 번째 얘기야 이런게 가족이지 뭐라고 뭐라고? 이런게 가족 아니겠어 서로 자기 할 말들만 네 알 수 있다가 2시에 과 어 일단 연락할게 바이 지금 청아 언니가 세 번만에 다 알아버렸어요 잠시만요 거울 보고 오실게요 맞아요 아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아 끝 끝난 줄 알았지 어 아니야? 딱 기다려봐 언니 언니는 다음 눈을 도와줘 알겠어 뭔데? 야 근데 나 너 우리팀 방대긴 한데 제일 언니인 거 알지? 네 컴온 자 소미 소미한테만 어울리는 안경을 저에게 좋았고요 아니 언니 뭐 어울려 이게 어울렸다고? 이게 뭐야? 아니 말아라도 말아라 네 눈을 도와줘 아 만약에 너? 너? 하 하 만족스러워? 너가 만족한다는 다 됐어 여러분 다 됐어 오케이 더워 아 더워요 아 더워 에어컨 18도 냈어 아 갑자기 근데 생각나 사인 하다가 팔아파가지고 뭐였지 그 우리 우리 6천장 하루에 6천장 하루에 6천장 우리 그때 다 혼이 나와 나는 그때 이후로 어떤 사인이든 다 괜찮은거야 응 나도 몇백장이든 그 너무 애틋한걸 겪어서 그래 그게 여러모로 약해졌어 아이와의 활동이 응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스태프들이 다른 분들 3년치갖고 우리 10개월 안하노라구 그 말 딱 들어간다 다른 사람 섭취하대라고 힘들었을거라구 아 이거는 카드처럼 세트는 해놨는데 아 너무 귀여워 오 마이글네스 잠깐만 이렇게 포카가 많은 포카해장변 진짜 팬분들 기절해요 그치? 예뻐! 너무 예뻐 나의 찐 반응 꼭 내보내주세요 아 너무 예쁘다 보고싶죠 미치겠다 왜이렇게 있냐 뭐야 여기에서 제 작동을 하잖아 이 모든 구성 같이 제가 이 퍼즐은 비닐봉지에 담을건지 종이봉지에 담을건지 까지도 제가 이런건 자랑해주셔야 돼요 퍼즐이야 오 마이갓 씹 너무 귀엽다 하나 둘 셋 귀여워 나 내일 세정이 봐 생각해보니까 아 제발 갖다줘 내가 갖자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언니 집에 가요 배달사 아 안돼 와 8년만에 세정아 제발 우리 가져가도록 하자 굉장히 중요해 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수화하기 좋아요 네 재밌는 쇼핑했고요 쇼핑백도 얻었고 제가 이거는 딜리버리 선수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정아 감사합니다 8개월짜리 먼지 8개월 인정 한 번도 내가 거기서 손 빼지도 않았어 안녕 금금금 파스포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 진짜로 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오셨습니다 아 얼굴 찍어 있었어?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하이 하이 아 아 청원언니는 언니의 톨킹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 왜 언니의 톨킹을 한 한 톨킹 하니깐 못해요 아 이거 야 괜히 놨다 뭐야 아니 나 너무 먹고 싶다 너희가 도넛에 이거 호두과자 맛있군 음 음 음 음 음 맘에 들어 다행이다 여기서 따뜻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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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길 바로 음 달하네 밥 먹었어? 어 아니 나도 안 먹었다 나도 이거 처음 먹는 거 이거는 고기 먹을래? 어 어 야 근데 너 3시에 나간다 한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4시로 좀 바뀌었어요 음 다행이다 오 너무 귀엽다 이거 트위티 그때도 있었어 자기야 아 아 아 어 진짜 있었다 아니야 성공 아니 여기 있었어 어 이게 우와 이건 뭐야? 3인? 우와 총화훈이랑 똑같은 루틴이야 진짜 진짜? 진짜로 총화훈 갑자기 고기 총화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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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구나 빰 빰 빰 거울이야 오케이 거울 열어어 찍어 발라 찍어 발라 어 머리도? 찍어 발라 어 나 괜찮아? 바로 빰 빰 빰 빰 빰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잠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크로마키 cellence 맥컵 어떻게 해요 이런 아는 뉴욕이야 속여줘야돼 안녕 언니는 뉴욕에서 뭐하고 있을까 크로마키 뒷 standalone 오늘은 결국 게임플랜 음악방송 마지막입니다. 일단 3주정도 패스트포러드를 하고 이제 일주일을 금금금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뭔가 산혹을 할 때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젠 좀 즐겨지더라고요. 처음에 진짜 아 누구세요? 이러면서 아 뭐야 너무 오랜만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없으면 서운한데 오늘도 이렇게 또 마지막이 와버리니까 모호합니다. 가지 마. 가지 마. 모호해요. 저도 많이 보고 싶은데. 팬분들이 제일 좋아하던 토끼 잡을 하기 위하여 오늘 일단 제 두피와 제 뚜껑이 매우 답답하고 뜨거울 예정이에요. 뭉치를 비닐 못할 게 뭐 있으니까. 얼굴에 이렇게 양면 티잎도 붙이고요. 그러는 게 진정한 사연 아니겠습니까. 손은 왜 그러고 있는 거죠? 집중 났어요. 집중 애 바이브예요. 귀여워. 뭉치한테 줄 사진. 사진 찍는 중. 좀 끝뜬다 붙일까? 나 빼? 나 빼신. 나 빼신인데?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아 귀엽긴 하다. 여기로 보니까 딱 느낌이. 아 근데 더 끝으로 붙일까 원래. 그니까 좀 더 끝에 다 할까 봐. 큐트. 이렇게 정말 무대별로 진짜 우리 진짜 공들여. 모든 분들이 다. 오 됐어요. 아 귀여워. 뭐라고 귀엽다고 고맙다고. 이제 의상을 입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갔다 올게요. 흠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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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치를 만나고. 멈치의 응원법. 이.. 이. 4주간 들을 수 있어서. 너무나 좋았고. 너무나 설레고 마지막 먹방인걸 부업 공장 각자의 창의성과 손가락 발달력 판단력 EQ IQ EQ, IQ 를 자극시키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게임 플랜 컨셉에 맞춰서 만들겁니다 이러한 제가 이걸 썼거든요 게임 게임카드 모양 일단 활동 다 끝나가는 와중에 아직까지 비련을 못 버리고 있네 만들어 보려고요 집에서 이거 혼자 하잖아? 다음날이야 진짜 그럴거 같던데 왜냐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되게 보여 진주도 은근 잘 어울린다 예쁘다 흰색 모노톤으로 하니까 귀엽네 지금 갑자기 저희 공장에 가족분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밥도 안 먹고 다들 우리 이랬다 대기업 되겠어 나 잘한다 나도 잘하는 거 같아 귀엽죠? 귀엽죠? 언니가 개성 조합 사오고 딱 너가 좋아하는구나 일단 너가 개성 조합 진짜 좋아하나? 나 너무 좋아하는데 소미 맛빵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밥 먹었냐고 난 이게 돼서 알아요 언니 너무 예쁘다 어떡해 약간 억지 담아서 약간 금동전처럼 생겼다는 의미를 담아서 사왔어 진짜 언니 너무 잘 봐 쏘쏘이 오빠 나도 먹어야겠다 이거 맛있지? 자기야 너무 기름지고 맛있다 ASMR 될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전 금금금 1호 팬이거든요 맞아요 맞지? 솔직히 그렇게 해줘도 되지 않니? 맞아 언니는 나오기 전부터도 되게 좋아했어요 맨날 들려달라고 오 왔다가 펴 왔다 어 오기 전부터 보고 싶었어 어머? 아 진짜로 오 Claire 진짜로 аз아 실제 결제요 카드가 안 들어갈 때 활동 끝 수고해요 지지야 결국 끝이 났습니다 저의 활동 기회를 맞방 축하합니다 맞방 축하합니다 다 나는 너의 송이 한 장면을 축하합니다 총 4주를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길게 활동을 해본 적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뭉치들이랑도 오랜만에 사전 녹화 무대에서도 만나고 뭔가 4주동안 전 좀 남다른 끈끈함이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직접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기에 4주가 저에게는 너무 하루하루 뜻깊고 오히려 무대 할 때마다 아쉽고 이랬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뭉치들 목 많이 쉬었을 텐데 목 관리 이제 시작하시고 저는 조만간 빠른 실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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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패스트포워드랑 금동금 회식을 하고 있고요 사달라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반려 alla 저게 이기자自家 아디오스 아하 이기자들 아리 아디오스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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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제가 내일모레 뉴욕을 가거든요. 뉴욕을 가면은 갔다 와서 일찍이라는 건 너무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해서 오늘 먹어질 사람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많이 못 오셨는데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싹싹하지만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. 김치 빨갛수가 왔어. 어 뭐야 언제 왔어? 김치? 너무 재밌어. many 久 20